아니 근데 뭘 이렇게 많이 준비를... 아 이거는 그창에서 유명한 한우 한우야? 거창 또 한우 유명하거든 마! 마! 저 공략이 너무 좋은데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! 이거 봐 이게 마가 뭐가 좋냐면 여기 있지? 끈적끈적한 거 뮤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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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제 먹으면 소화를 엄청 잘 도와줘 음~! 네,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먹겠습니다! 고맙습니다! 자, 아유, 그냥 이렇게, 그냥 자, 그냥 한우 이렇게 굽는다고요? 이렇게 그냥 젓가락이 없어? 아니 근데 저게 또 느낌이니까 저 좋은 고기를... 소이트 호! 소이트 호! 기가 막히다 아유, 손으로! 빨리 빨리 이제 뒤쪽이 고기가 손맛이더라고요 고기가 손맛이네요 야, 대박이다 아우, 도가, 시야! 와! 아이고... 종이에 비리 맞아가지고 먹으니까 와, 몸이 싹 녹더라구 고기가 내리는... 야, 너무 맛있다 야, 하루가 진짜 맛있네 네 야, 가마솥에다가 소고기는 처음 먹어봐요 후추, 후추 찍고 후추를 뿌려 먹어야지. 몇 개 먹은 거야? 4점씩 드시더라고요, 한옥에. 부드러워서 저 정도 먹어줘도 괜찮아요. 나를 이렇게 구워 먹는다. 미쳤다.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. 막 구우면 약간 포실포실해져서. 감각처럼 되지. 맛있겠다. 국나물네. 국나물네. 국나물맛습니다. 와,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정연아 아나운서 잘 드시네. 그리고 입이 크니까 잘 드시네. 꼼꼼하게 드셔. 이게 돈으로. 처음에는 죽기로 먹더니 이제. 못 참아요, 못 참아요. 이 맛에 오감인정 다니는 거야. 와, 맛있다. 맛있어. 감사합니다. 클리어! 참고! 고맙습니다